2. 시즌 그리팅 두 번째 시즌 그리팅을 찍으러 지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오빛들만을 위한 오로지 오빛들을 위해 찍으러 온 시즌 그리팅입니다. 일단 오늘의 컨셉은 되게 독특해요. 팬츠, 바스트, 재킷, 컬러풀 니트, 리넨, 셀피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영화를 보고 잤거든요.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잤는데 제가 옛날에 가족들이랑 영화에서 보고 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. 오셀를 했어요. 제가 어제 새벽 한 1시? 1시까지 계속 오열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얼굴이 부은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밥을 먹었는데 또 얼큰 수제비를 먹은 거예요. 얼큰 수제비를 먹었는데 또 오는 길에 잠들었어요. 얼굴이 지금 거의 만두예요, 만두. 김밥찬 하나, 만두. 감사합니다. BGM으로 깔아주실 것 같죠? 네, 감사합니다.